요즘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진심으로 바꾸기 위해 이악 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워홀녀를 믿고 걸은다는 이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거죠. 그녀들은 호주를 가면 한국 결정사가 워홀녀를 거부할 거라는 사실을 비웃으며 남자들이 제발 가지 말라고 각오하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들 겁을 주고 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 대해 정상인들은 워홀은 영향가 없고 넓은 세상 경험도 못하는 한국 여자들 허영심 용도다라는 말을 하지만 워홀 다녀온 여성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불편한 게 왜 이렇게 많냐며 워홀 다녀온 사람을 그거 취급하면 불편충이다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 중이죠. 남성들이 워홀 다녀온 여자 걸은다 말하자 제발 걸러주세요. 해외에서 지내다 들어오면 시야나 사고가 넓어지기 마련인데 그런 여자가 한국 남자를 왜 만나냐 같은 소리를 하며 찌질이들이나 워홀 다녀온 여자를 걸은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 한녀들 발언대로 워홀을 다녀오면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눈도 넓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워홀을 다녀온 우리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디가 넓어지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연 찡찡대는 글 올려도 될까라는 글을 보시면 영어 공부하고 견문 넓히러 해외 나온 한국 여성의 하소연이 담겨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기회를 허망하게 날렸다.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것 쓰는 게시판에 워홀과 교환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라고 말하며 워홀 가서 넓어진 경험을 한다는 건 허상이라 말하는 여성이 있죠. 그리고 저 여자가 말한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 말하는 게시판을 들어가서 보시면 친구 따라 나이트랑 클럽 간 거 그리고 동생 따라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워홀 간 거 라고 말하며 나이트와 클럽을 좋아하는 여자가 워홀 가서 많은 곳을 넓혀온 걸 보실 수 있죠. 익명이니까 까놓고 말하자면 나 워홀 1년 차인데 여기서 어플하면 도파민 오진다. 셀프로 신상터리 할까봐 위치는 비밀인데 여기서 틴더하면 농담 안치고 하루에 10명 정도는 전문직 남 만날 수 있음. 나보다 먼저 워홀 와서 지내던 언니가 다른 건 몰라도 틴더는 절대 하지 마라 이거 못 끊는다 조언해줘서 안 했는데 저번 달부터 외로워서 해봤거든 근데 진심 도파민 터지다 못해 폭발이야. 한남들 한심하게 일본인 베트남 여자에게 환상 가지듯 여기 백남들도 한국 여자들에게 환상 같은 거 있어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간만 많으면 하루에 의사 10명은 만날 수 있음. 돈 한 번 내본 적 없고 감정 소비 없이 모든 걸 제공받으며 사랑만 받으니까 나 이 생활 멈출 수 없고 한국 못 들어갈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워홀 가서 넓혀온 여성의 글을 보시죠. 워홀 가서 외국 남자 만나는 거 진짜 개부럽고 재밌어 보인다. 지금 가면 도피성 워홀인데 그래도 가고 싶다. 낮에는 평범하게 서빙하는데 밤에는 맨날 남자 바꿔가며 만나고 있음 한국 못 갈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며 넓어진 그곳을 자랑하는 한국 여자들. 한국의 비밀 까발려질 일 없다. 인스타에 남자랑 놀러간 거 올리지 말고 영어 공부하는 사진만 올려놓으면 된다. 워홀 연애 이야기만 안 하고 입단속 잘하면 될 일이다. 라는 조언을 하며 워홀 끝내고 한국 돌아와서 어떻게 세탁하는지도 알려주는 우리 한국 여성. 자 이제 다시 한번 처음 내용을 돌아가서 봐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지내다 들어오면 시야나 사고가 넓어지기 마련인데 그런 여자가 한국 남자를 왜 만나냐. 라고 말하는데 시야와 사고가 넓어지기보다는 다른 곳이 넓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5년 전 워홀 처음 갔을 때 그때는 틴더하고 양남 만나고 다니는 게 쿨한 줄 알았어. 워홀 온 김에 틴더하고 원나이트하고 부지런하게 하루 데이트 두탕 뛰고 그랬다. 지금은 그런 것도 다 경험이다 생각하고 후회는 안 해.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의 멋진 경험이 보이시나요? 4년 전 워홀에서 하루 데이트 두탕 뛰고 원나이트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싹 숨기고 살아.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 이래도 뭐 워홀 다녀온 여자 만나고 싶으시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취향이 그쪽이라면 워홀 다녀온 여성과 잘 맞을 수도 있겠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이 오늘 저녁에 호빵 하나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당신의 모든 걸 바쳐 얻은 그 여자는 가장 찬란했던 순간에 백인 남성들의 총애를 듬뿍 받던 여자였다.